안녕하세요 익스트림 현입니다 자 오늘은 교진이랑 같이 홍탄 센트럴파크에 왔습니다 교진이 3년 만에? 나도 한 1년 만에 오는데 입구가 이쪽이야 진짜 오랜만에 온다고 애들 많다 여전히 1년 전에 왔을 때도 많았는데 지훈이 안녕? 많이 컸다 지훈아 거의 한 1년 넘었는데 그지? 많이 컸네 시원한데? 시원한데? 맞바람 장난 아닌데? 햇빛이 이제 여름이야 여름 에어빠요 에어뻑? 지금까지 속도 괜찮은데 붕 뜨면서 스쿠터를 같이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면서 돌려야 돼. 이렇게? 어어. 그래야지 스쿠터가 안 내려가잖아. 그치? 그리고 발도 안 떨어지고. 땅에서도 똑같이 하면 돼. 어어. 후라이 보여줘. 위로 당기면서 돌리는 거야. 던지는 거야. 그렇게 해봐. 금방 돼. 감사합니다. 해봐 한 번. 응. 가르쳐준 대로. 1년 전에 나왔어요. 어? 1년 전에 나왔지? 그치? 해봐. 빠스피드 해봐. 가르쳐준 대로. 춘천이 1등. 늦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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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여기 올 때 몸이 흐트러졌잖아. 그치? 그러면 안 돼.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잖아. 그러면 아예 그냥 저기서 한 번에 그냥 출발해서 저쪽. 저쪽에서 출발해서 이쪽 받치고 이렇게 오는 게 나을 거야. 얘처럼. 어. 엉사이더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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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게 그냥. 여기서 안 접고 이렇게 이렇게 와야 돼. 응. 발을 저으면 그만큼 오히려 속도가 줄을 수도 있어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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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타네. 누가 가르쳐줬어? 저 혼자. 혼자? 지훈이 형이 조금씩 알려주는 게 그래. 조금씩 알려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야. 그치? 정민이 형. 예! 1년 만에 애들이 얼굴도 바뀌고 다 그러네. 응? 정원이도 1년 전에 봤을 때랑 또 다르네. 약간. 1년 전에 에어를 못했어. 그리고 되게 귀엽고 그냥 장난만 쳤는데 그치? 응. 삼촌이 말한 게 맞지 않아? 너네 큰 거 탈 필요 없다고 그치? 낮은 게 더 잘 돼. 응. 낮고 작은 게 잘 되는 거야. 근데 친구들, 다른 친구들은 말 안 듣잖아. 그치? 저는 옛날에 유행팀에서. 딱 자기 몸에 맞게 빨리 타는 게 낫지? 그래야 실력이 빨리 늘지. 저는 딱 56에서 맞는 거 같아요. 아! 너무 많이 갔어. 펌핑하면서 들어, 스쿠터. 그렇지? 응. 잘하네. 정원아, 시간 남는데? 어? 그러면 힙도 하면 되겠네? 네. 그치? 그전에는 못했지? 네. 그러니까. 바로 시간 남잖아. 바로 되네. 엄청 아파. 어쨌든 성공. 바 스핀. 발 떨어진다고 안 하더니. 그냥 바로 그냥 됐네. 그치? 네. 제발 빠. 와, 이제 해지니까 탈만하다 이제. 어? 네. 그치? 지금이 뛰어나네. 근데 조명 이거 좀 어둡지 않냐? 타다 보면? 엄청 막 편하고 그러잖아요. 그치? 이거 뭐예요? 카메라예요? 어. 이게 좀 친데요. 아, 그래? 바랏! 오, 야. 키 들어와서. 잘하는데? 이제 밤 됐어 이제. 와. 근데 뭔가 약간 스키 찬 느낌이 있네? 밥 먹고 한번 가볼게요. 어어. 그래? 지훈아. 땡큐. 조심해라. 뒤에 떨어진다. 다음에 또 봐. 안녕. 조명이 뭔가 약간 애매하긴 한데. 그래도 여기는 조명 발원빛이라 탈만하네. 밥 먹었어? 아니요. 배가 안 고파? 네. 해봐 이제. 오, 좋아 좋아. 어디에 오세요? 아, 발. 아. 발. 펌핑. 빵. 빵. 어. 여기 마지막 여기서 올라올 때. 빵 하면서. 바를 돌려야지. 빵. 어, 속도는 좋아. 속도는 좋아. 네. 아까 그리고 되게 잘했었잖아. 아까 밝을 때. 네. 다시 해봐. 네. 자. 그렇지. 펌핑. 그렇지. 아, 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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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그 핸들링 좋았어요? 어. 어. 근데 발을 자꾸 놓잖아, 뛰면서. 네. 안 되지, 놓으면. 아, 발을 이게 딱. 그래, 계속 버티고 있어야지. 그렇지. 살짝 이렇게 숙이는 게 좋지. 어, 살짝 수그려가지고. 어, 살짝 수그려가지고. 그렇지. 좋아. 땡겨. 펌핑. 아. 아, 좋아. 뛰어버렸네. 어. 아. 어이. 어이. 왜 안 될까? 몰라요. 왜 몰라? 할 줄 알잖아. 제가 전문가가 아니에요. 할 줄 알잖아. 어. 친구한테 알려줘봐. 그러면 발만 안 떼는데. 에어틱으로 돌려 그냥. 에어틱으로 돌려. 에어틱으로 돌려. 에어틱으로 돌려. 에어틱으로 돌려. 에어틱으로 돌려. 에어틱으로 발 빼지 마. 첨수 시원해. 첨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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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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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예요. 저기 이따가 왔는데. 와. 이따가 누구? 의찬이? 아. 아니요. 그. 그. 훈민이 형이랑 지훈이요. 배신자. 지훈이요. 아. 배고픈데. 아. 이따가 밥 먹고 가야지. 아 그래. 내가 뭐 먹고 뛴는지 모르겠어. 핸들링이 살짝 되죠? 응 핸들링이 살짝 되죠? 응 아 이제 다 탔다 스키차 동탄파크 재밌게 탔네 그래도 스키차 한다 스키차 약간 뿌얗 뿌얗잖아 그쪽이 그치? 빠이빠이 여러분 몇살이야? 14살이요 여기 동갑들이 되게 많다 많아요 그래 암튼 조심히 타 배불러가지고 지금 못하지만 그쵸 빠이빠이 안녕 너 인스타 하냐? 아 저 인스타 안녕 해요 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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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리 가 이렇게 해서 오늘 동갑 파트 끝 아 따릉이 필요 없는데? 따릉이 알아서 피하는데 흑백 구작 흑백 흑백 헐 헐 헐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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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